랄람미 베이베 랄람미 베이베 랄미 베이베 랄람미 베이베 랄람미 베이베 랄미 베이베 랄미 베이베 랄미 베이베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갈 거라서 그래서 세수를 하고 선크림을 바를거에요 다행히 비행기 안에서 되게 잘 자고 왔어요 밥 먹지도 않았고 그냥 계속 잠만 잤어요 비행기는 다르고 방이 너무 좋죠? 거기 엄청 재밌어 보여요 타고 싶어 나도 타고 싶다 아쉽네요 여기서 보기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예뻐서 만족해요 아래구 타크 조금 가니까 이번에도 콘서트 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따가 뭐 하러 가? 나 안 안 돼 나 안 안 돼 근데 왜 안 가? 안녕 너 한 명씩 뭐 동영상 찍게 하이파이브 안 돼? 아니 인사밖기 아니야 뭐 했어? 저는 왜 카메라를 안 드세요? 나는 하이파이븐 찍고 계속 밖에 봤어 다현이는 뭐해? 아 싫어 오우 우리 차 짠! 짠! 처음 출연! 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짠! 소스 찍어서 여기 나연언니가 보인다. 티셔츠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대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어. 석야. 예쁘다. 이제 10분 있으면 곧 출발해요. 그래서 이 예쁜 해변 보는 게 정말 마지막이 되 이렇게 다는 거. 정말 가고 싶지 않네요. 지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저기 색깔 봐. 완전 핑크. 그. 오렌지. 노란색. 섞여 있어. 이제 곧 공연장으로 출발할 겁니다. 내일. 공연을. 하는데.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라면 안녕. 라면이. 라면이. 라면. 라면이. 고마워. 네, 지금 거현 현장입니다. 아, 예지랑 키야. 다현 씨, 준비됐어요? 아직요. 다행. 아, 표정이 왜 그래? 너 왜? 왜? 준비됐어요? 남아도 돼요? 아직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좋아? 왜 좋아? 내일 공연하니까. 스타 적응 잘 하고 있어요? 그냥 미션은 오늘 하는 적이 계시겠어요. 다현 씨, 뭐하세요? 이렇게 가다가 다행히 하세요. 미션이 뭐예요? 미션이 뭐냐고요? 뭐, 뻑뻑뻑이. 멤버들 이렇게 뽀뽀하기. 미션 하는 사람 있어? 어, 그러게.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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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하겠습니다. 꿈같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할 수 있다? 메이크업 중. 곧 리허설 하러 갈 겁니다. 고맙팅. 뭐 해요? 아, 이혼 냄새 당했어. 쯼미야, 나. 요즈음 유행인 V, M.A. 동참했어. 아 짜증나 배경화면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해줘? 원래? 아 진짜야 진짜야 아 짜증나 이제 지효는 이제 지효는 내가 지켜줄 거야 그 주위도 이렇게까지 지효이 잘 안 놀래줬는데? 그니까 놀래준 거 아니야 그냥? 뭔가 근데 이상하지? 사나 씨 첫 LA 콘서트 끝났는데 소감이 어때요? 오늘은 이렇게 이 콘서트 공연을 아홍면에서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 같고 나도 미션인데? 미션이야? 아니 미션이지? 이거 쪼이 카메라 좀 나오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신났어요 오늘 내일도 남았어요 내일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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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에서 공연하는 거 마지막 끝났어요 공연은 끝났는데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랑 다 백으로 했잖아요 하나랑 같이 해줘서 이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음 여러분 아 이거 말해야겠네 좋았어요 기분? 다 안 들려봐도 영어로 하는 거는 좀 갑자기 아 무시했어 왜냐면 사람들 없을 때는 우리는 영어로 하는 것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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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다들 좋았다고 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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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공연 너 코멘트 할게요 공연 막 안 해 너는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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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엘레에 있는 마지막 밤 엘레에서 마지막 공연도 잘 끝냈고요 엘레에서 마지막 공연도 엉클랜드로 갑니다 정말 엘레에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공연을 했어요 팬 분들도 너무 너무 열정적이게 응원을 해주셨고 보는데 정말 신나게 같이 춤추고 노래를 하는 때 너무 인상 깊었고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업크레인즈 공연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 얼른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도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얼른 씻으러 가야 합니다 씻고 잘 겁니다 그러면 안녕 엘레 안녕 이따가 뭐 하러 가 준비됐어요? 다 같이 화이팅! 뭐해요? 소감이 어때요? 다 같이 화이팅! 왜 마 안 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이바바밤